으 아 뭐 뭐 있어 있어 뭐 웨드 거리 다운되어 있어 뭐가 문제야 새 썸피 보내기가 겁나 싸이 요즘 일어내로 질구 해가 자 여러분 하다고 티비에요 와 여러분 오늘 파도랑 바람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이렇게 파도가 뒤집힌 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지 저도 한번 같이 뒤집어 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테루질 하러 가시죠 it's 테루질 타임 레쓰 기릿 가시죠 항상 여러분 적당히 잡아야 합니다 많이 잡는 당신은 욕심쟁이 우후훗 나도 욕심쟁이 끄나고 티비 여러분 요 앞에 보이는 여기 말뚝 박아져 있는데 이 언덕이 사고거든요 그 당구 사고 말고 해안에 있는 모래사고 아 여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쌓인 건데 들어가면 안된다고 합니다 와 이거 봐봐 와 모래 고운거 봐요 모래 고운거 이야 아무도 안 지나갔어 이야 보들보들 하구만 아주 보들보들 해 우와 우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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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우와 이렇게 바람이 문다고 우와 근데 이쁘다 지금 엄청 추운데 이뻐 이뻐 난리도 못해 장관이다 장관이야 우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잡아야지 우와 진짜 우와 오늘도 진짜 많이 깔렸다 깔렸어 야 갈매기들도 신났네 조개들이 막 떠내려와서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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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나도 신났지 자 파도도 뒤집어지고 한번 뒤집어 보자 자 왕건이를 찾아서 우와 대마 껍데기도 있고 아 근데 오늘 바람이 장난 아닌데 우와 우와 귀떼이 떨어져 나가 있어 너무 추워 조개고 나발이고 그냥 빨리 도망가야 할 판인데 그래도 나왔으니 여러분 신나게 한번 잡아볼게요 웬암에 추운가 우와 이거 보세요 해초 해초 바다풀떼기 바다풀떼기인데 그냥 이뻐서 그냥 이뻐서 봤어요 요거 요거는 돌조개 패가 갯바위에 붙어 사는 돌조개 패각이에요 거꾸로 붙어있는 애야 이상한 애야 와우 자 패각은 많아이 자 왕피조개 와 이런거 잡아야 하는데 왕피조개 껍질이야 이야 요거 명주 살 포동포동 명주 이야 이거 몇 마리 담아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몇 마리를 담겠습니다 포동포동 명주로만 좀 담아가야지 여기 이거 아예 없는거잖아 이것도 없어 어이 없는게 맞네 자자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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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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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자자 피꼬마기 하나 우와 이런 독수한 애들을 잡아야죠 한마디씩 나옵니다 가만두지 않겠어 와 바람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우와 자자 자자 그때 봤던 저번에 봤던 이상한 녀석 진짜 이상하게 생겼네 야 요거 살아나 있냐 추워서 지금 덜덜 떠는 것 같아 아 살아있네 조개 먹으려고 그랬니 그래 마저 먹으라야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바다는 진짜 이상한 애들이 많아 자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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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껍데기에 딱 봐도 에이 껍데기였어 자자자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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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자꾸 실망감을 주니 여기도 소라 껍데기네 아 멀리서 멀리도 달려왔는데 꽝이야 실망했어 자 여기 여기 조개존 엄청 널려있네 자 여기를 훑어볼게요 훑어봅시다 자 소라 소라 꽝이고 이런거 꽝이야 아 너무한다 소라 오늘 소라 잡고야 말겠 이야 근데 명주 조개가 엄청나네요 여기 다 명주예요 명주 진짜 이런 날 나오면은 조개들이 난리나 막 떠밀러와요 하지만 저는 비싼 애들만 잡아갈거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와 토실토실한 왕명주 쫙 깔리네 쫙 깔렸어 우와 난리났어 이렇게 깔렸다고 우와 명제라도 주워가야나 그래야겠지 명주라도 맨날이 잡아가야지 해감은 힘들어도 맛은 있으니까 그치 자 뭐야 이게 어디야 꽝을 꽝에나 없잖아 명주라도 잡아가니까 그쵸 이거 담아줘야지 자 여기 소라 소라 친구들 아 오늘 아이고 소라가 안나오냐 테마 쪽에 테마 쪽에 폐각도 있고요 너는 아 너 안되겠다 너는 이렇게 얄미워 들어가고 있잖아 진짜 건강하구만 이런 건강한 애는 잡아가야지 우와 난리났다 난리났어 저는 이렇게 얄밉게 파고 들어가는 녀석 이게 진짜 싱싱하고 건강하다는 얘기거든 우와 할아버지 명주 이거 봐 사이즈 보세요 요런 거지 요거는 담아줘야죠 자 얄미운 명주 자 보세요 와 메롱하고 있다 메롱 요런 건 담아가야지 정말 이곳이 와 안면도 클났습니다 요렇게 깔려있습니다 깔려있어 와 이제 해가 뜨는데 아침부터 너무 일찍 나왔어 저거파 죽겠네 너무 추워 추워도 너무 추워 자 여기 개조개 개조개 폐각이죠 와 와 저번 물때 개조개 막 주웠는데 오늘 없네 아 이건 없어 없어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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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우와 이것도 우와 주먹만한 피조개 폐각 아 저번 물때가 그립다 이것도 막 잡았는데 없다고 아 희한하네 얘네들이 갈매기들이 물속에 있어 물속에 가봐야겠어 보이나 그것들이 지들만 지들만 좋은 조개를 먹으려고 저리가 조개 깔린거 보세요 난리났어 아무리 봐도 난리났어 오오 개조개 개조개 폐각이야 아하 자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우울할 때 바다에 나와서 해루질도 하고 힐링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와주세요 자 비트 주세요 외들거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새썸싱 분위기가 겁나 싸이 요즘 이런 해루질 유행인가 자 이렇게 노는 거예요 바다에 나와서 신나게 자 여기도 할아버지 명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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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놈만 큰 놈만 가져갈 거야 마음 같아서는 그냥 싹 쓸어 담고 싶은데 해감도 힘들고 그냥 적당히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싱싱한 놈만 이거 봐봐요 우와 토실토실이 이런 명주만 담아가기 아이 갈매기 똥싹싹 에이 진짜 너무하는구만 자자자자 자 자자자 자 오랜만에 특수한 애가 나왔네 자 빗고마기 한 마리도 또 주워줍니다 아주 좋아 이런 거 나와줘야 신이 나지 신이 나 이렇게 가다 보면 사이사이에 있어요 속어 있어 이것들이 그런 애들을 잡아줘야 합니다 가다가 왕명주도 있으면 그냥 주워주는 게요 왕명주 다오로 죽겄다 빨리 물들어야 할 텐데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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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도 꽝인가 아 진짜 설레발이야 설레발 소라 꽝이죠 아 자꾸 소라 꽝이야 꽝 아 좀 나와주라 가다구 데뷕 와 보세요 파도 살벌합니다 살벌해 파도가 이렇게 쳐요 이렇게 지금 우와 이렇게 파도가 치면은 내일이나 모레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왕설아 막 떠내러 오겠다 우와 우와 잘벌해 뭐야 우와 진짜 난리다 아니다 난리 좋아님 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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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니까 좋아 좋아 우와 여기 파도에 파도 안 나와서 물에 돌아왔더니 있네 자 여러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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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들었네 막 내둥그러 나둥그는 소라 한마리 우와 획득 우와 물에 들어야 돼 물에 물에 있어 물이 많이 안 빠졌어 아직 물에 있어 우와 좋아 이 물가를 집중 소생해 볼게요 우와 자 자 길어내들 우와 있어 있어 여러분 우와 있네 소라가 자 물가에 있어 물가에 우와 자 나옵니다 어우 계속 명주만 잡을뻔 했네 오늘 자 좋아 가는 거야 잡는 거야 야 여러분 여러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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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우와 여러분 소라 나와 나와 역시 나의 오복은 탁월해 운이지 운 이야 여러분 이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소라가 나옵니다 소라 이야 대박사건 우와 맛있겠다 이야 아침바다 진짜 너무 좋아요 우와 이렇게 파도에 부러지는 햇빛을 보세요 이야 기가 막힌다 아 물들어온다 빨리 나가자 어우 어우 와 헤로지 하면서 느낀거지만 진짜 부지런해야 돼 일찍 나오거나 한발짝 빨라야 돼요 그러면은 많은 조과가 보장이 되거든요 왜 오늘 좀 더 일찍 나올까 욕심쟁이 자 여기 조개무덤을 한번 훑어보자 자 나와라 나와라 나의 소라야 자 여러분 요거 새끼소라 폐각이거든요 아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서 한번 들어봤어요 자 이런 왕골뱅이 이거는 없을 줄 알았어 내가 소라 소라 으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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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자 사무가 치는 이 물가에 소라가 있습니다 소라 이야 들어있는거 맞지 오 있어 있어 이야 추워서 쑥 들어갔네 쑥 들어갔어 이렇게 조개가 널브러져있는 해변에서 헤로지를 마무리하고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늘 신나게 놀다갑니다 자 이런 날은 여러분 좀 자제하셔도 돼요 와 나오면 좀 고생이야 저는 재밌는데 고생입니다 힘든거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바다에서 만나시죠 우와 추워 거기서 나갔는데도 한참 걸려 우와 우와 보세요 나가는 길에도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난리 났어 이야 근데 진짜 멋있다 여기 바람 부는 거 보세요 우와 대박 사건 이야 우와 그래도 대충 이만큼은 주워갑니다 이야 오늘 개털이 아닌 게 어디야 자 기본이 쬐져 잡으면 만통 못 잡으면 개털통 그래도 나는 다행이지 예 여러분이